그 전학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째 되는거 싶으지만 되긴 낸단 말이오. 이치를 모르면 모르지만 그래도 우린 현재 이걸 쓰고 있으니 날만 쓰고 있으니 여사로 이심도 안하고 그건 어려야 되려니 생각했지. 부처님한테도 자꾸 부르면 어렵건 대거니 하는걸 좀 믿어야 되겠는데 그건 안 믿더구만 뭐 이제. 그건 거리가 퍽 멀어. 이거 딴거 아니여 그거 같은기라 그게 다릅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시는걸 되는기라. 우리가 모르지만 저희들만 이사를 찾아가서 진단대로 약을 처방대로 가져다 놓았대요 그래. 자기가 이약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나 하는걸 알려면 한참 되지만은 그거 하는다란 말이오. 이사맛 듣기 이사맛 듣기 우리도 간처보달 이사맛 듣기만 믿으면 괜찮은게 이사맛친다 믿는 뭐 이라메. 이사맛치도 안 믿어요. 그래야 그 간처보달 아래도 얘기했지만 천차원 만차원에 사는 불보살이 그저 인간과 같은 어깨를 대하는 이사맛도 못하겠소 그래. 이사맛 그런정도는 아니라 적어도 그런정도는 아이오. 몇 차원이 높은 세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 이 생명에 대해서 자제를 얻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내가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 족에서 댕기긴 좀 오래 댕기는데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래야 믿어가지고. 그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줄 믿고 조금 나은 줄 믿고. 좀 더 믿느냐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것도 아니지만 귀신같이 하면 부처님이 믿느냐는 귀신같이. 부처님은 귀신이 아니오. 부처님은 확실히 귀신 아닙니다. 귀신에다 댈 택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믿는건 그저 한꺼대 귀신 정도로 밖에 못 믿어 부처님을. 그러면 부처님을 귀신보다 높은 양말을 귀신같이 믿으면 부처님은 없으니깐 볼텐데. 없으니깐 아니오. 부처님을 없으니깐 의심하는게 볼텐데. 의심하면 아까 남편 안 믿어가지고 남편이 안돌보듯이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자 여기 이제 경을 또 봐요. 경이 참 소중함입니다. 그냥 세계인께 여러분들이 소중한 줄을 뭐든 몰라 그렇지. 이거 어디 그전에 이거 환경 다른걸 해도 환경 맘에 못들어봤을걸. 안들어봤지요. 뭐처럼 천재일기를 한번만 낸걸 잘 들어야 되요. 능기지말고. 그런데 조금 집안에 무슨일 있으면 또 못나오고. 이래가지고 성의가 이래가지고 되겠냔 말이야. 부지런히 나와서 이걸 부지런히 들어야 돼. 야. 야. 저것이 목탁 있지. 대방왕 불안경 이법 깊은 제삼식굴라나. 풍지굴라나. 무하임이. 하임이. 하이. 길거운 생각으로 띠금을 띠면서 부처님 발에다가 머리를 대고 예배를 하고 무수잡을 돌고 은근히 처망하면서 실피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왔느니라 길거운 것과 슬픈 것이 곧 균형이 한때서 나와요 여러분 이를 알아봤는가 모르겠네 이가 되기 아프면 운니도 아픈데 아르텍이 아픈 수가 있어 이 신경이 같은 계통이야 신경이 같은 생기장으로 와서 같은 신경이기 때문에 아르가 판단이 안 나듯이 이 사실은 슬픈 생기기나 즐거운 생기기 한 군용에서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멀리 남편이나 자식이 어디 갔다 오면 반가워서 웃어야 될 건데 그런데 울거든 울어 희극한 비라 즐거움이 가지끈하면 도로 슬퍼진다 이런 말이 있어 희극한 비라 한계평이야 그게 우리가 감정이 한때서 나오는기라 종자가 같아 유식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는 걸로 알아요 그 슬퍼서 우는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우는게야 너무 좋아서 그래서 떠나가가지고 성낙국을 행하여 유봉산에를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 사유상하로 관찰하이며 구멍을 하여 목마르듯한 생각으로 더군 비굴을 보고조 하더니 찾아다니냐 어? 내를 건네고 봉오리를 돌고 해서 자꾸 찾아다니냐 치리를 지낸 다음에 이 치리라는 것도 이제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이래라고 똑 적어놨거든 이건 칠각지라는게 있어 우리가 칠각지 일곱구장 그건 뭐 쓰지 말아요 칠각지가 있는데 수행해서 올라가는 기단이 칠각지라는게 있어 저 37조도품에 나오는 행상이요 이래를 지냈다면서는 칠각지를 닦은 다음에요 소리요 저 비굴을 보니까 그이가 별산상에 이 짝꿍 들어서 보니 젖자가 있단 말이에요 별산상에 있으면서 천천히 걸음하여 경행을 하거늘 천천히 걸음한다는 것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붙어서 믿음이 조금 짙어지면 머물러져요 생각이 머물주자요 머물주자 이 십주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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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심주라 그래요 마음을 바라는 주 여기 제가 2주가 나오고 십주가 10가지 주가 나와요 마음이 바래가지고 그게 어느정도 안정이 되면 가라앉아 머물러요 마음이 움찔거려질 않아요 안정이 돼요 어디앞에 대해 얘기해주면 마음이 안정 안되는데 눈이 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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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그랬지 어?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그 눈도 고요한 저 자리에 베끼거니마 마음이 저 자리에 탁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정숙해져는 기라 정숙해져는거 그걸 안정된 마음으로 남편을 생기는 걸 말글숙자 숭녀라 쓰는 기라 고요적자 뜻과 같아요 말글숙자가 그 사진을 어? 그 모두 똑같이 한가지 얘기가 이 모두 말이 달라 우리는 어? 말글숙자 숭녀라 써요 그러면 서보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닦는데 흔들리던 물이 가라앉는거 마찬가지로 지라고 해요 법학에 가면 천태지관이 있는데 거칠지 잘 써요 또 다른 데 가면 정할증 잘 써요 마음이 가라앉는거 정해진다고 그랬지 삼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이제 서보는 그러고 경행은 말이요 이게 가라앉아서 마음이 저 자리에 대피면 그 마음속에서 가난 밝은 지혜가 나와 지혜가 나와요 그걸 경행이라 그래 가라앉는 다음에 그거 나오지 가라앉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안나오는기라 알죠? 물이 한하게 가면 옆에 얼굴을 갖다 대고 얼굴이 빙지지매 그런 능력이 나오는거야 그걸 해라 그래 그러면 여기 서보라 하는건 정혈 얘기한기고 경행이라 하면 지혈 얘기한기다 이랬는데 그거 이후 굴만일로 가지고는 모르는기라 어? 천천히 걸음하여 경행악을 거닌단 말이야 이래 와라와라 거닐 저거 날 근데 거수기가 거기서 이제 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저 덕운비구가 그러는걸 봤어 이제 선지혜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 그거 보기를 마치고 그 앞에를 나가서 그 발에다가 발에다가 이래 들으면 지극히 존중하는기라 우리 불교뿐만 그러는게 아니라 저 캐드리기도 그래요 발에다 들으면 절합니다 미사받을찍에 그거 안 가봤지 모르지 뭐 어? 그렇게 하는게 공경하는데 지극한기라 저 여기 기중 아래층에다가 내가 기중 높은 벌을 대고 절하는거 어? 그래서 요거만요 이제 얘기를 채 내가 안했지만 전부 선지세계를 찾아갈지 하나하나 찾아갈지 남짝으로 가 요거도 하고 그래서 얘기를 안했지만 그 사퇴하고 남으로 갔느냐 했거든 남으로 가 남으로 가는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안했지 않지 남으로 가는게 까닭있어 남이란 것은 말이야 우리 지구 여기 앉은 여기 북온대에 우리가 앉았지 북온대 앉았으니까 해가 어디에 있어요 해가 우린 뭐 남이지 저 북쪽 저 북쪽느냐 하면 해가 북쪽에서 있습니다 그렇지 북으로 간다고 그럴끼라 왜이래 밝은걸 왜이래 남으로 간다 했느냐 이 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기든 밝은 것을 해외 가는기라 좀 잘 들으셔 밝은거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하는거 남비남이란 남만 남이 아니라 남비남이란 남만 남이 아니라 동쪽으로 간다 해도 그건 남쪽으로 가는 힘이야 밝은 주로 가는기대 남비남이란 남방만 남이 아니라 방정위남이란 방정 아래 대방라인의 방자 얘기했지요 그 발을 방자에요 반듯할 방자에요 발을 모방자하고 발을 증자 방정한걸로 남을 삼아 밝은걸로 남을 삼고 그래서 여기 근정년에 들어가보세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나 중국의 임금들은 전부 남짝으로 해서 궁전을 지어요 남자를 왜그러냐 밝은 기운을 받으려고 밝은 기운을 받아서 뭘하느냐 그 밝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민생에다 밝은 법을 비풀려고 하는기 그래 궁전을 남으로 짓습니다 알지 그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은 안그러요 요샌 신혼이 있을까들 안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구식으로 혼인할때는 남자와 여자가 먼저 북쪽으로 대하고 절을 내분석하는기라 왜그러냐 임금이 남양으로 남을 행하여 앉았으니 그 국가에서 혼인할때는 임금한테부터 먼저 인사를 하는기라 북쪽으로 대하고 절을 하는기라 남으로 앉았으니 어디든지 저 평양에서라도 말이요 평양에서라도 사실 임금한테들 북쪽으로 대고 하는기지 평양에서든 서울도 앉았다면 남쪽으로 해야 될기지만 그게 임금이 이래 남으로 행하여 앉았으니깐 어디든지 북쪽으로 대고 절을 하면 임금한테 하는기라 알겠어 그래 북향사배 북향사배하는거 해봤지요 노인네는 알기로 해봤으니깐 젊은이는 그런거 몰라 요새 신혼은 뇌를 자살하라 어쩌라 이런거만 하지 뭐 북향사배하는기라 남이라고 하는것만 다시 팔군방설을 얘기하는기라 그래서 동으로 가고 철으로 갔다 하더라도 남으로 갔다 연서 놨어요 111천을 지내는데 전부 그 선지식걸 53선지식걸 가는게 남으로 간다 그랬어 여기 내 집어셔 고런 뜻을 알아둬요 어? 어 하 그래 이제 여기는 세분을 돌아갔다고 그랬지만은 우리는 최경리라 할지 사배를 해요 일본사람들은 사이께이래이 하고 아는거 알았죠 최경리라 써라 근데 그게 인도사람들은 최경리가 돌아요 탑돌딕 돌고 최경리가 말이야 최경리가 이 말을 그이 존중하는 팔에다 대고 그이한테다 전하는 최경리입니다 아 이해하는건 제다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가지 풍속을 보니까 말이야 저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 어떤 흑인들은 말이야 최경리가 어떻게 되는게 남자는 여자는 서로 만나면 반가우면 서로 궁딩을 맞대고 직신직신해요 그렇니라 하 하 독일사람들은 말이야 반가운 사람은 자기 민원이든지 사돈이든지 말이야 대학하고 꼭 대고 그저 퀴스라 할게 뭐요 그제 민원하고 퀴스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기억났다 할게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중국사람들은 이제 땅에다 대고 두 손을 이렇게 계상계배라고 해 계상계배라고 해 계상계배라고 해 계상계배라고 해 또 입으로 뭘 해요 여기다가 절망하는게 아니라 그 저번에 미국사람들이 하고 또 뭐라고 하는게 있잖아 왜 입으로 한단 말이야 그 하는게 있어 그래 그렇게 하는게 예절인데 예식이 뭐냐면 다 다릅니다 그걸 끝에 인베네다 오르라 한자 외식이란 이자요 이식 예와 식은 말이 다르지만은 그 내용이 상대자를 권영한다는 등은 일반이라 궁빈을 짓그라든지 눈을 끔찍그든지 또 저 와플을 뜬다든지 쇠를 내서 뱀을 날람람라 흔들어 흔들어 그래서 이걸 이게 죄 받고 돌고 뭐 어쩌고 한다는게 이상하지만은 전부가 유태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케드룩에서 그랬는데 바랫다 대고 절을 해요 또 같은 불교라도 태국이나 저런데가 설상 것들은 나면 그 대통령이 나오면 바랫다 절하거든 신인네 바랫다고 그래도 신인은 이렇게 비식하게 누웠으면 대통령이 절한다고 이렇게 비식한 데는 그냥 있어요 그거 참 장하지 태국 같은 데는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요 신인네 이래 있을지 와서 절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절하더라도 이럴 가지 있지 대통령이 왔으면 이래 일으키지 안 해 그건 참 별다르지 우리보다 그런데 우린 신인네도 신인네한테 절을 안 하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범은 다 없어졌어 하면 자 이제 세겹을 돌고 앞에 나가서 머물러서 이와 같은 말을 지으되 성자 지은 내가 이미 그녀 안욕다라 삼맥삼부리 지심을 바라였지만은 여태까지 보살이 이룬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이룬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내지 않은 긍청띠이요 긍청띠 가서 뻑뻑이 이룬 어떻게 저 보현냉에 빨리 원만한 거 얻는지를 아지 못하겠나 니다 보리즘은 말했지만 아니요 실행방법을 모른다 이기라 뜻은 냈지만 입지는 했지만 안지 실천하는 방법을 모른다 실천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이라 그래서 요전에 얘기하는 말은 칸트 글은 서양 철학자 칸트 글지않네 사람이 인생이라 소리지 사람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소리가 있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는 대로 산다고 그랬죠 사람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데대로 행하니 제2차 행이 나와 머냐는 생각을 내고 입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2차 행이 나와 머냐는 생각을 내고 입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2차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물어요 더 안지 그걸 모릅니다 내가 듣다 오니 성자께서는 선생님께서는 이 소리야 성자께서는 잘 능히 사람을 가르치준다고 하니 잘 그런 방법을 가르치다니 오직 은하노니 자비를 뒤루시소 높은 데서 뒤루는 기여 자비를 뒤루시소 나를 위하여 선서를 해 주시옵소서 하죠 간절하게 뭐는 기여 이룬 어떻게 보살이 안욕 따라 산맥 산보리를 성취할 수 있겠습니 까 간절하게 뭐는 기여 그때의 선생대는 비군비구 덕운비구가 선제 동자의 내께 고하야 말산마사대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니가 이미 능이 아니 없더라 산맥 산보리 심을 바라였고 다시 다신 니 모든 보살행을 묶이 되니 이와 같은 일은 어려운 일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되는 것 이니라 알아듣겠지요? 이른바 이른바 보살행을 구하이며 보살의 경계를 구하이며 보살의 출리도를 구하이며 보살의 청정도를 구하이며 보살의 청정한 강대심을 구하이며 보살의 성취가 신통을 구하이며 보살의 시헌 해탈 문을 구하이며 보살의 세간에 나타나서 작하는 바 업을 구하이며 보살의 중생들을 수순해 주는 마음을 구하이며 보살들이 생사하고 열반문에 들어가는 것을 구하이며 보살의 보살의 유의와 무의를 관찰하되 마음에 애책되는 바가 없음을 구하나니 선 남자야 내가 자제한 결정해 힘을 얻었으니 자기의 이제 정도를 얘기하네요. 나는 이만큼은 공부를 성취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는 눈이 깨끗해졌고 믿는 눈이 진심이 있으면 눈이 맑아져요. 아주 맑아집니다. 맑아져요. 눈에 눈에 말이요. 진심이 눈에 욕심이 있고 음심이 있는 사람 눈이 번쩍번쩍하고 무슨 유리매로 그때던데요. 탁한 기운이 생기는 탁한 기운. 마몽대로 마몽무늬라고 그랬지 어디 아래? 마몽무늬야 이거는. 마몽대로 제일 잘 변하는 것이 눈이야. 제일 잘 변하는 것이 네. 그때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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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게 됐다는 걸 선언을 해요. 제자한테. 믿으라고. 내가 이만큼 됐다는 걸 지지를 해. 저희가. 어느 정도. 믿는 정도가 더 나오거든. 그렇다는 소리요. 자랑하려고. 우리매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체장애를 여읽고 선교로서서 관찰을 하되 너렛눈이 명철아야 우린 넓게 보지를 못해. 집착이기 때문에 집착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너러질 못해. 시야가 좁다 그러죠. 여러분들 백화점에 들어가면 백화점에 물건이 많잖아요. 욕심나고 자기하고자 하는 물건이 딱 있으면 고만 움직여야지 옆에 좋은 물건이 있어 안 빕니다. 난 가보니 그렇던데?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옆에 물건이 있어도 안 비어. 그게 이상하지. 그래서 욕심나는 물건 그것만 봐요. 옛날에 이집에 말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큰 상점에 들어갔어. 상점에 들어가는 게 검떡거리가 하나 간다는 게 있어. 후돗불 뭐냐고. 큰 게 있어. 거기 보니까 그게 탐이 난단 말이야. 그걸 이제 그 물건을 들고 나가는 거야. 나무 정판에 들어가 들어가니까. 그 옆에서 주인이 꼭 붙들고 이놈아 대낮의 나무 물건을 그래 훔쳐가는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 내 눈엔 저 검떡거리 밖에 안 비지. 사람은 하나도 안 비지. 욕심이 들어간 거나. 요새가 꼭 그렇다고 하면 총각 처녀들이 저기까지 어울리지 당길 때에 부모 옆에 있는 것도 안 비는 모양이라. 안 비는 모양이라. 도배 뭐가 있는 것도 안 비는 것도 안 비는 모양이라. 국가에 취치된 것도 안 비는 모양이라. 지 멋대로 설치고 그러다가 또 젖질을 그만큼 생각에 팔려 당기다가 흔히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만내요. 생각이 자동차가 거기 가고 있으면 그거 치 죽겠어요? 그건 생각 없이 젖질을 그만 희끄러운 다음에 그거 정신이 팔려서 자동차 제약한 것도 모르고 그거 치 죽는 게요. 아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 팔리지 말아야 돼. 팔리지 말아야 돼 뭐 이런지. 한 군데가 팔리면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아내가 팔린다면 자기 부모가 옆에 있지만 공경할 때도 어디 앞뒤까. 실제로 우리 그런 걸 뭐. 옆에 게 안 비는 기라고만. 탐지민하고 한 군데 집책이 되면. 그런 게 우리는 이 몸뚱이 오원에 집착을 해놨으니 옆에 부모가 비고 뭐고 빌 택이 있어야지. 안 비지 뭐죠. 오원에 집착을 해서 이게 뭔지 이든 거리. 이건 헛겨비인데 헛겨비 껍질이라 이걸 집착을 해놨으니 집착을 해도 집착할 때에 집착을 해야지. 이거 허무한 게 우리 땐. 하나하나가 이렇게 기메기네요. 보완이 명철 내서 그래서 눈을 뭐든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려면 그걸 시야가 넓으려면 속에 집착이 없어야 돼요. 시야가 좁은 것은 좁은 것은 뭐가 널리 못 보는 것은 말이요. 두루 살피지 못한 것은 말이요. 그것이 뭐 생각이 보면 딱 걸려가지고 들어만되는 겁니다. 그 메인기요. 그게 메인기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멀리 못 떠나고 쇠는 좀 우리보다 나은지 몰라. 이 땅보다도 발자국이 안 떨어지고 몸뚱이 안 떨어지는 것은 땅에 있는 걸 너무 자꾸 긁어먹어서 그걸 꼭 붙들어 맹긴 건 몰랐어요. 그러다 그랬어요. 경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옛날 이제 겉촌에는 우리매로 이래 안 됐다는 게 몸에도 광명이 헌액이 났고 저 공중으로 만들어날려 당겼대요. 그런데 차차 지피라는 거 지피라는 건 땅에서 나는 곡식이요. 그걸 먹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이래 못 떠난다는 게 또 땅에서 이래 당기다가 또 땅에 파묻히고 그럴밖에 안 됐느냐는요. 보안이 명철과야 청정한 행을 갖췄는지라 시방 일체 국토회를 나가서 마음대로 된겨. 일체 모든 부처님을 곤경하고 곤양을 하이며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게 더군지이고 자기가 해탈을 하라는 게 그렇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더라는 게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 여래를 그때부터 생각하며 우리는 부처님을 생각해도 생각할 때는 하지만 안 할 때가 많지. 안 할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인은 항상이나 이건 줄창. 줄창 생각하는 기라. 왜 우리가 남편이든지 아들이든지 생각할 때에는 줄창 생각 나올 때겠지. 보구선 사람 보면 말이야. 보구선 사람이 한 거다. 보구선 생각이 들면은 눈을 감아도 거기가 삼초맥이고 떠도 비고 그렇잖아. 왜. 이 생각이 부처님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아직 멀었어. 멀었지요.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의 여래를 생각하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정법을 총지를 하이며 항상 일체 시방 부처님을 보되 어떤 부처님을 많이 받느냐. 이른바 동방의 한 부처님과 두 부처님과 열 부처님, 백 부처님, 천부처님, 백천억 부처님, 백천억 부처님, 백천억이 뭐예요? 천억. 우리 인구가 지금 47억밖에 안 되는데 백천억이나 되는 부처님과 백억이나 백천억, 백천불, 억불 그랬다. 백천불, 억불. 억불, 백불, 천억불, 백천억불, 나유타 억불, 백나유타 억불, 천나유타 억불, 백천나유타 억불을 다 보게 되며 동방으로. 내지 수도 없고 할 양도 없고 갓도 없고 등한도 없고 가위 실수도 없고 가위 칭, 칭은 입가릴수, 입가릴수도 없고 가위 생각할 수도 없고 인 히아릴 양자예요. 가위 히아릴 수도 없고 가위 슬할 수도 없고 슬할 수 없는 걸 두 가지 한 번 부세요. 이 천문학수요. 불가설 불가설 수부처님을 진겨나기 되면 내지 연부지, 연부지를 뿌세는 가루, 연부지 그 많은 국토를 연부지를 가는 떡글로 만들어놓은 숫자의 부처님과 사천하를 미진을 만들어놓은 숫자의 부처님과 천세기 미진수불가, 이천세기 미진수불가 덕은 비고 잘 그려본다는 기라 삼천세기 미진수불가 불찰미진수불가 불찰미진수부처님과 내지 불가설 불가설 불찰미진수부처님의 이러기까지 다 내가 한몫 보나니 동방으로 보는 게 얼마나 동방으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남쪽과 서쪽과 북쪽과 사유, 상하까지도 또한 다시 그와 같이 보노니 그렇게 말을 붙이는 거 그 낱낱방속 가운데에 모든 부처님들어 부처님을 보더니 그들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어 가지가지 색상 얼굴 색상과 가지가지 모냥과 모냥과 색이 달라요 모냥은 이게 일본말로 가다라 그러는데 전형을 말하는 거고 색은 거기가 누린빛이 있든지 흰빛이 있든지 그걸 색을 말하는 거라 색상 가지가지 색상과 가지가지 형모와 그 부처님의 가지가지 신통과 가지가지 유휘와 가지가지 중해 도량양 장엄 도량과 가지가지 가임명과 가임명하오 가롭지 빈치는 것과 그 부처님들어 가지가지 국토와 그 부처님이 있어 그 나라 국토가 있거든 국토와 가지가지 수명은 어떤 부처님은 미끝을 살고 어떤 부처님은 더 살고 못하고 모두 사는 게 있어 그 부처님들의 가지가지 수명으로 모든 중생들을 가지가지 신락을 따라가지고 가지가지 성전각 문을 시현을 하여 저 대중 가운데서 사자휴를 투하여 설법하는 모냥이 한꺼분에 다 보이더라 경쟁하여 요전에 내가 미리 말할 때 지정각시각 중생세각 기세각이 화목빛나는 거 얘기했지요 그걸 이제 풀이하는 거라 그 전부 내 첫날에 얘기는 다 했어 선남자야 나는 이 일체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응념하는 데만 그것만 알아요 응념하는 거고 일체 부처님에 대한 거면 그 일체 가지가지 하라 응념하는 지혜 광명과 보견하는 문을 얻었을 뿐이거니와 이 또 자기보다 나은 대로 또 추천을 해요 어찌 능히 저 모든 보살들아 갓도 없는 지혜의 청정행문을 알 수가 있겠느냐 뿐만이 많이 나와요 역방을 일체 부처님들아 지강으로 널리 빈치는 염불문 그것은 다른 부처님은 하는 걸 하여 말해요 항상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가지가지 궁전의 궁전이 다 엄정한 걸 보는 그것과 참고로 감사합니다.